유겸이 효보를 해봐야 돼? 유겸이 승! 이거 가위바위보 올림픽 같기도 하고 사실 유연성은 유겸씨가 제일 떨어지거든요 가위바위보 올림픽이에요 아무튼 유겸씨 너무 고생했어요 축하 박수 감사합니다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마지막은 뭐였죠? 마지막은 순발력 가슴입니다 댓글 읽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거 끝나고 순발력 순발력보다는 잘 먹기 게임이에요 아니요, 그거 말고 맞아요, 이거죠 잘 먹기 게임은 아마 살짝 정신을 났어요 데이샤븐 이거 그때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 동생 게임으로 해요 자, 가장 막내와 가장 형의 게임 먼저 막 육박 유겸씨 약 너야 너가 아니구나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보다 다음 게임이 참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아, 뱀뱀재범 형 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도 붙었어 그랬나? 다들 이 게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알지 여수 게임 필요해? 아니, 필요 없어 바로 가자 가위바위보 해 줘요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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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막았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왜 흥분해서 아니야, 나 원할 줄 몰라서 그래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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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장이 좀 우리 연애하세요? 구겸이는 활동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너무 쫄려, 심장이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잠시만요 거의 숨 쉬어 나오는 건데 아니, 이거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 우리 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좀 진지하게 아, 이게 약간 라이벌이네 에이 잭샌은 영재야? 치열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3,2,1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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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가이바보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다시, 왜? 아니, 아니, 아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 아니, 그냥 무서워 이게 심장이 쫄리다니까 안 너무 찐 거 가이바보 도끼! 다시 한번 도끼는 뭐예요? 도끼는 뭐예요? 도끼 꺼내라 이것도 아니고 찍으려고 문제화의 동작이라든지 이걸 가져온다 도끼 한 번 살아보겠다고 이게 아니라 뭐해? 네가 이겼잖아 뭐해? 네가 이겼잖아 여보 여보 아니 잠깐만 형이 병망치 들어야 된다고 이기면 병망치 너무 웃겨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나왔어 진짜 너무 웃겨 내가 얘가 졌다 형 이겨줘라 이겨 진짜 웃겨 너무나 또 다른 세 개 매치죠 이것도 이기면 요즘에 떠오르는 커플이 왜 떠오르면 이형 진짜 리헬로 하려고 살살해 장난이잖아 떠오르는 플레이스죠 여기 또 목숨 걸고 한다 살살하자 안 내면 지인거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와 나 무슨 전사인 줄 알았나 와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기장된다 대단한게 영재도 빨라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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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너무 느리게 된다 너무 웃겨 안 내면 지인거 가면 안 내면 지인거 가면 자리 이탈 금지 자리 이탈 금지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진짜 자리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도로 치는거 하나는 진짜 안 내면 지인거 꺾는다 와 진짜 빠르다 안 내면 지인거 가면 뽁 왜? 형 이렇게 하자 잘못 집은 사람 지기 잘못 집으면 지기 가위바위보 이거 잭슨승이었다 잭슨승 가위바위보 해서 무전승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오케이 형이 일부러 한번 젖어봐 유겸이랑 잭슨 한번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왜?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재밌겠다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얘는 형을 때리고 싶은거야 아니야 얘는 형을 때리고 싶은거야 저게 쌓아뒀던거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테이블을 왜 잡어 진짜 너무 심장이 떨려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진짜 시끄럽다 안 내면 지인거 가면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좋아해 이 형이 활동하면서 심장이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좋아해 한, 두 번째 인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저거 저거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우리 마지막 가위바위보 과한 한 분이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 이제 우리 또 그거 할까? 잘못 잡으면 지기 큰 흥분을 잘못 잡으면 지기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순발력 베덜을 땄습니다 베덜을 땄습니다 너무 웃겨 심장이 너무 쫄려 이거는 다 부셨어 다 부셨어 대환장 너무 웃어서 목 아파 너무 웃어서 목 아파 하나 둘 셋 재미있게 하려다보니까 기물 파손이 되고 너무 웃겨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가볼게요 네 재밌게 놀았어요 저희가 지금 어디 있죠? 인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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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음식 릴레이 먹방 미리 알려줘요 들어왔어요 저희 테이블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팀 어떻게 할거야? 진짜 맛있겠다 짜파게티나 걸리게 해줘요 마크 뱀 제이비 그리고 잭슨 영재 유겸 총 2팀으로 진행을 할건데요 저 그리고가 누구에요? 마크 뱀 제이비 그리고 잭슨 영재 유겸 이렇게 총 2팀으로 진행을 할거에요 이렇게 이렇게인거에요 순서 어떻게 하죠? 나 멋지게 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냥 자리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거였네요 아 자리대로요? 릴레이 할 때 우리 순서 우리 짜는거에요 뭐하고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보세요 인기가요 매점 대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라면, 음료 이거 새로운 샌드위치에요 요즘 이렇게 릴레이로 가장 빨리 먹은 팀이 우승이구요 가장 빨리 먹고 휘파람을 불면 다음 멤버가 이어서 빠르게 먹어주시면 만약에 입에 넣고 그 상태로 휘파람을 불 수 있으면 이기는건가요? 근데 다 먹구요 소화하고 근데 휘파람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휘파람 해보세요 난 안돼 휘파람 입을 못하는척 하려고 안되 소리가 잘 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뱀뱀 휘파람 한번 들어볼게요 와 너 이거 못해? 그냥 스컷해도 돼? 야 내가 휘파람은 휘파람이지 먹고 스컷해도 돼 내가 그거랑 뭐하나 안 되는거랑 똑같네 스컷해도 돼 먹고 스컷할게 이번에는 진짜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뭔데요? 미리 얘기해야 열심히 얼만큼 해야 되지 물 아니에요 홍삼 산수유 이게 뭐에요? 좋은거에요? 이게 어디에 좋은지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디에 좋은 홍삼 담은 산수유 남자한테 진짜 좋은거래 You know what I'm sayi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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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가장 좋은거 장받았어요? 본인처럼 깔맞춤이네 일단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음식이 이렇게니까 동시에 하래요 한 명이 이거 먹고 한 명이 이거 먹고 한 명이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두 팀이 한 번에 시작을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요 맞아 음식이 세가지인데 두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하자 한 명이 이거 먹고 한 명이 이거 먹고 한 명이 이거 먹어서 마지막 부분 맞아 너 휘파람 할거야? 너 할거야? 이거 뭐해야 돼 모든 음식에 다 휘파람을 할거야 그럼 내가 탄산 먹을까? 난 스컬할게 난 마실거야 자, 휘파람이 바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파람을 부는 순간 바톤이 터치돼서 아무도 안 뜯고 있어 난 스컬테 아무도 안 뜯고 있어 스컬테?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영이 형 말 좀 들어주자 아니, 괜찮아 스컬테? 밴밴밤이 계속 스컬스컬 하고 싶어요 안돼 이 말하고 안돼 스컬스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알겠어요 밴불리지 스컬스컬 한 세 번 하세요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이세요? 근데 죄송한데 여기 장갑은 왜 있나요? 이거 먹을 때 손 안 씻은 사람은 이거 피곤 대생을 위해서 그냥 겉멋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 밴밴또 있어 보이는 거 중요하죠 자, 카메라를 다 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네 정하자, 뭐 할까? 뭐 할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솔직히 짜파게티 먹고 싶어 네 자, 해볼게요 괜찮은 거 있어? 괜찮은 거 있어?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알겠어요 네 거기다 두시고요 느낌 좋다, 이거 아, 뭐 하고 싶은 거 형, 뭐 형, 이거 할 거야? 저기 이제 뭐, 형, 샌드위치 해야 되는데 한 거머리 다 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아? 나 밀키스 하고 싶은데? 아, 밀키스 하고 싶은데 계란 자, 샌드위치, 라면, 음료로 가면 돼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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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가는 데까지 그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1번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1번이에요 처음 1번 이제 계란 저거 그럼 너 샌드위치 너 빵이야? 너 짜증나 너 빵이야? 나도 빵이야 내 말 들어? 어, 듣고 있어 아무 말 다 알아 MC인데 들어야지 그럼 그치 샌드위치, 라면, 음료예요 네 자리 바꾸자 뭐하세요? 여기서 가서 먹는 데까지 아, 그렇구나 시작하면 가서 먹고 휘파람을 물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싸우지 않을까? 그냥 막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그게 재미있어 그게 재미있어 오케이, 렛츠고 해주세요 준비 시작해주세요 자, 순서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네 시작 뱀뱀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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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같이 먹으라고 스컬스컬 해봐 입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물이랑 같이 마셔 야, 뱀뱀 넌 그거 하나 먹고 하는데도 휴지까지 쓰고 럭셔리하다 뭐 진짜 물 마시는 것도 달라 와인 같아 지금 입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돼요? 맛있어? 물이랑 같이 마셔 아니, 물이랑 같이 삼키라고 와인, 약 약 약 느끼지 마 스컷스컷스컷 아무것도 없나? 오케이 먹어, 빨리 먹어 배불러 뜨거워? 영재의 다이어트 실패죠? 형, 죄송합니다 아저씨 어쩔 수 있네요 게임인데 오, 막 국물까지 클리어 하셔야 돼요 살짝 매워? 안 매워 나트륨 클리어 네, 지난 출첵 라이브에서 한 1위 공략 뱀뱀뱀비가 화제였는데 이번 활동 1위 공략은? 이번에 짜파게티 쓰고 돌리자 오, 마크하면 끝났어요 어때? 네 오, 영재웅도 끝났어요? 네 영재웅이랑 마크하면 끝났어요 마시면 돼요 마시면 돼요 마시면 돼요 마셔, 마셔 마셔 트름, 트름, 그냥 용트럼 하나 하시면 1등을 시켜드립니다 와, 저품병과? 오, 역시 진짜 맛있어 1등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더 크겠어요 뜨거웠어 뜨거웠어? 맛있겠다, 맛있었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어 너무 안좋은가? 이 시합은 잭슨 건강에 안좋았었네 너무 배불러요, 갑자기 일단 선물을 드릴게요 누가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 남자의 정말 좋은 홍삼 담은 산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수유가 뭐예요? 공기? 이거 먹어봐요 산소고요 홍삼 담은 산소 산수유 이거 아니야? 산소는 없어 아, 뜨거워 네, 그러면 그거 3등분 해서 가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빨리 한번 정해보죠 1위 공약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름 그러니까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겼지? 너가 트름 한 거야? 산수유 네가 다 갖고 가 월등이야 고마워 1위 공약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이 제목이니까 이름에 관한 잠깐만, 1위 시켜주시면 저희 얘기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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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생각했어 좋은 거 생각했어 엉덩이로 이런 식이 어때? 오우 너무 뻔하니까 오겸씨 아, 무대에서 짜마게티 먹기 어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여기 인기가 샐베지 먹기 그거 사라졌어 왜? 무대에서 아까처럼 국료 먹고 드라마게 하지 무대에서 이 릴레 한 번 더 하자 아니, 무대 위에서 망치할래? 네? 어? 괜찮은데? 3대3 테브를 이미 부셔버려서 할 수 없어 아니, 이 세상이 이 테이블밖에 없어 이 세상이 이 테이블밖에 없는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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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떨어졌어 고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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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좋은데요?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고세븐이네 어때? 아, 그럼 잭슨 형이 그 얘기했는데 고세븐이 나와서 하라고 가자! 이러니까 그걸로 할게요 그 무대 위에서 릴레이 박광? 아니 릴병망치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갑자기? 3대3 3대3 다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줘 진영이 형 또 심판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왔어요, 우리 팬분들한테 바죽 수트 이상 입고 춤추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겨드랑이 부분이 뚫려 있으면 확실히 덜 덥나요? 마크 잭슨 그런거 없는거 같아 땀은 안차겠다 맞아 땀 차 땀 차는데 왜냐하면 마케랑 얘기해봐 땀 차, 나는 땀 차 네? 나는 땀 차 땀 차지 땀 차지 근데 여기는 땀 안 차는데 여기 땀이 이렇게 차가워 등이랑 팔 등이랑 팔 너무 자세하게 TMI인가? 너무 좋았어요 편집해주세요 자세하면 돼 생방송이에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편집으로 가시면 돼요 가스벤에서 가스벤 중에서 민초파 있나요? 민초파가 뭐야? 민트초코 좋아했어요 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난 좋아 근데 그냥 좋아 왜? 저도 그냥 좋아해 형씨가 되게 좋아해요 너 엄마 외견 아니야? 엄마 외견 파? 엄마 파? 유겸이 엄마 외견이지 이거면 그냥 아이스 초코지 쨔금 아이스크림 왜 거기다 고기랑 싸워 민금 부시겠어요 민트초코 민초파 좋아해요 민초파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봐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음료 말하고 끝내줘 음료요? 왜 갑자기 음려요?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스크림으로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은 음료지 민트초코가 음료로 얘기한 거 아니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녹으면 또 음료잖아요 제가 지키지 못했네요 그러네, 아이스크림도 엄청 음료하네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음료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야? 음료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야? 우리 아직 말 안했어. 너 좋아하는 음료 저희 슈팅 스타일 저는 바닐라 저는 커피 아이스크림 저는 민트 초코 저도 민트 초코요 슈팅 유 페이스 슈팅 유 페이스? 슈팅 스타 좋아요 저도 초콜릿 그냥 초코? 다들 알았고 다들 사먹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왜 웃어? 아쉽지만 어느덧 얘들아, 얘들아 마무리만 잘 찍어 왜 웃어? 아쉽지만 어느덧 밤이 왔습니다 자, 모두 몸을 숙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다 죽일게요 출첵 라이브를 마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리액션?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 출첵 라이브 다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가시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을 씻었어요 쥐이 드세요? 쥐이 드세요? 쥐이 드세요? 쥐이 드세요? 쥐이 뭐? 자, 잭슨씨 혼자 웃지 말고 우리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왜? 왜? 이게 뭐야? 쥐이 쥐이 이따가 다들 속아 너무 저희 딱 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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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했어 쥐이 암튼 라이브 하기 전에 저희 되게 다 아, 빨리해 좀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쥐이는? 네, 저는 새로운 경험 많이 한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외국어가 가능한 멤버분들은 저 속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핸슨씨 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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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진영이 쥐이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쥐이 쥐이 예 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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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하세요? 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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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즐거웠어요 근본없는 방송 너무 즐거웠고 우리 락하는 게 갓세븐에 잘 맞는 방송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선생님, 어땠어요? 저희는 출석 라이브를 보고 출석? 길다 길다 인기가요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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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사가 있었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후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 저희 무대도 볼 수 있으니까요 다들 여러분 본방사수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의 출석 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도 트위터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아니야 그건 여기가 아니야 어디에요? 저긴 뭔데요? 저는 까먹었어요 인기가요 요요요하게? 뮤직? 아니야 어때? 뮤직 뮤직 스타죠? 잘리는 사람들이야 저는 뮤직 이거 생각했어 스푼 얘기하지마 자자자 오늘 선물 감사해요 인사 자 둘, 셋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